김남정, 나를! 이런 적 없어요? 너의 각기와 김남정만! 너의 각기와 김남정만! 대박이다. 너의 각기와 김남정만! 좋았어요! 나의? 나의? 나의 이거? 그러나 이게 언제 시켰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긴 게 있었어? 긴 게 있었나? 아시겠어요, 신덕씨? 저는 알죠? 오, 진짜? 잘 모르시겠으니까 단체전으로 가겠습니다. 카드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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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의 국가와 김남정만! 너가 모르겠지? 김남정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박남정씨가 김남정씨가 처음 듣네요. 김남정은 누구야? 김정명이랑 박남정 형이랑 김정명이랑 김정남이랑 박남정이랑 합쳐요. 공남정만! 자, 일단 키워드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인생, 부부, 그리고 다큐. 예스! 예스! 다큐! 예스! 헬스! 고맙습니다! 지금 다음번 모실게요 은혁 다음은 명대사를 듣고 영어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갑니다 너무 쉬워 얘 자체가 너무 쉬워 어찌 내 왕의 대상인가 아 뭐야 너무 쉽다고 정답 관상 고마워 광해 아니었어 관상이야? 정답 체인지 주세요 제이셋부터 명대사를 듣고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혁씨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갑니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정답 태극기 위담이면 원빈 형 정답 태극기 위담이면 원빈 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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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 김병욱 경기 누가 이 좋은 날에 시끄럽게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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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영화는 또 비애프도 잘 알아야 되는데.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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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생각해. 세트. 기도 하트. 기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히트를 드리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영화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외국 영화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생각해 주세요, 보이는 대로만. 자, 줄리아 룸코치가 나왔어. 정답! 정답! 귀여운 여인? 아니에요. 밥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밥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밥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아니야? 네.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정답! 밥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자, 여러분들! 지금 정답이 거의 근처를 했는데, 영화 제목 정확하게. 식사하고 기도하고. 진지 먹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지 먹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정답!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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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밥 먹고가 아니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영화 보기가 취미라고 했던 전소미 씨는. 아, 뽕쟁이!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네. 우리 노래 나아? 아, 이거 우리 노래 같이 노래잖아, 이거. 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노래 틀어줘야지! 함께 노래 틀면 안 되지! 아니, 카드복 틀리고 나오는 거야? 우리 파트는 안 되지! 우리 파트는 안 되지! 우리 파트는 안 되지! 2대1로 슈즈가 지금 따라온 상황이고요. 마지막 검증 대결만 남았습니다. 우리 BMC 남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메리칸 제스처와 리액션 보유라고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 둘이 아메리칸 대결. 아, 이상한 거 만들지 마요, 형. 아, 그러지 말라고. 아, 그러지 말라고. 아, 그러지 말라고. 아, 그러지 말라고. 오, 마이 갓. LA 라스 엔젤레스 얼마나 있었어요? 20년 20년 시납세.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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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농구 공 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투 대결을. 오! 좋았어, 좋았어. 농구 잘하세요? 네,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BMC와 대결을 펼칠. 선택할까요? 그러면 슛 대표가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가 나가죠. 마지막 대결이니까. 마지막 대결이니까. 마지막 대결은 바로! 슛! 성공! 자, 슛! 대결에 앞서서 상대의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농구공 묘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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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묘기. 오! 손가락이 점점 부러지는 거 아닌가요? 턱 맞은 것 같은데. 턱 맞은 것 같은데. 턱 맞은 것 같은데. 턱 맞은 것 같은데. 입 돌아간 것 같은데. 오! 넌 못 하는데 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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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형! 형!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오케이! 자, 우리 빔! 자, 그럼 1m부터! 1m! 오케이! 다시 1! 오! 역시! 역시! 멍너팬! 역시! 역시! 멍너팬! 또 건넌만 들어가지!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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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만 들어가지! 어! 어! 반만만 들어가지!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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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공! 김! 김! 번갈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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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미국 길거리 농구 보는 것 같아! 자, 4m! 성공! 와, 멋있다! 자, 이제 5m! 안 돼! 아, 실패! 안 돼! 아, 실패! 아, 실패! 자, 쉬워! 안 되나요? 자, 쉬워! 아, 실패!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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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임, 5m! 안 돼! 이야, 별거 없네! 자, 쉬워! 자, 쉬워! 6m! 6m! 저거 미리 말하는 거 너무 멋있어 짧아 짧아 자 빔 5미터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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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미터 자 6미터 야 세원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봐봐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알겠지 자 6미터 자 거기 다 왔어 다 왔어 흰수염 감독님 그러면 시원아 거기서 그렇지 봐봐 거기서 그렇지 봐봐 거기서 그렇지 봐봐 거기서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되잖아 시원아 시원아 진짜 잘하신다 BM 6미터 야 시원아 봐봐 꼴대를 끝까지 받아보봐 시원아 건전이 저 그물망에 그냥 치친다는 생각으로 그냥 쳐다보고 아 짧아 아 짧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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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원 따라가야 됩니다 시원 가야 돼 가야 돼 시원 자 시원 8미터 BM 9미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손은 거짓을 뿐 그렇지 왼손은 거짓을 뿐 그렇지 너희들은 강하다 아 아 아 너희들은 강하다 아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엠씨 가족들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마디 하고 던져주세요 엄마 알러브유 파이팅 엄마 알러브유 자 이세우원 자 이세우원 안돼 자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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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압구정에 계세요 압구정에 계세요 어머니께 한 마디 하고 알러브유 마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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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슛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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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슛 야 이거 왠지 마지막이다 슛 갔다 갔다 자 슛 어 좋아 좋아 자 슛 어 됐어 어 어 됐어 어 으 오, 됐어.